우리 다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얼굴을 대면에서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우리 옆에 마스크를 썼지만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인도 계시지만 함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본질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셨죠? 그럼 이제 내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이제 지나고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느덧 오늘이 2월 마지막 수요예배 드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 받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미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좀 작네요 미션 받으셨죠? 어떤 미션이었냐 우리에게 주였던 미션이 뭐냐 영적 본질을 진짜 묵상해봐라 영적 본질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또 점검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적인 눈치를 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국어대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일 이렇게 주일날 저희가 남자 지교회의 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사례적인 포롬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바린세인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끝났다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린세인처럼 나의 전통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가문 속에 흐르는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습득해온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상처와 또 무의식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우리가 이건 맞다 아 이건 은혜가 된다 이건 은혜가 안 되어진다 창세기 3장 중심의 넷 틀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동역자들을 함께하는 지체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제하기도 하고 시험을 받고 주기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받기 이전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앞에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의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조명하셔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으시고 우리의 내면과 잠재의식에까지도 영향력을 주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영적 서미 기능 서미 문화 서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까지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습관과 삶을 사로잡아야 그게 보금의 능력이잖아요 그럴 때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문화부터 바꿔야 해요 우리가 나가서 흑암의 문화를 꺾는다 사단의 문화를 꺾는다 바꾼다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문화 우상의 문화 공허한 우울함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흑암의 문화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흑암의 문화를 꺾어야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의 현장 속에 그 문화에 타협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있는 보금의 문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가는 현장 속에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금의 불을 내리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흑암의 문화인 예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인정받으면서 변질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보금의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부터 내 상태부터 하나님 보금의 문화로 바뀌게 하여 주 없어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아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셨죠 친구에서 학교들 이렇게 막 말하는 거 보면 걸쭉하게 나오잖아요 걸쭉하게 뭐가 나와요 CD가 안 나오면 CD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속에 있는 흑암의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받아서 가지고 온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뿌리 내려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우리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내 힘과 내 의지로 기능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능의 서밋에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우리가 이 부분에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24시 말씀과 24시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곤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기도자의 영적 자세 입니다 기도자의 영적 자세 본문 7장 7절 8절에 읽은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얘가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죠 영적인 공감도 있고 또 생활의 공고함 또 항상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냐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두드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해야 할 것이 있으니 구해라 찾아야 할 것이 있으니까 찾아라 두드려야 할 것이 있으니까 두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고 싶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자리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구원자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0편 기자는 10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이래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다이슨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며 요호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체시오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할 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공허하고 아플 때 정말 앞이 답답할 때 누구 앞에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로 지속할 수 있고 또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 그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어라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구원성취를 위하여 사역하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그 돌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로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나 한 달 후에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꼭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응 알았다 아들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다음날 너 또 와가지고 아버지 아시죠 이거 이거 꼭 주세요 그래 알았다 또 얼굴 보니까 또 아버지 주세요 이거 주세요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까놓고 보면 사실 아버지를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계속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꼬끄림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생각이 나니까 또 정식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하고 저녁 되니까 또 이게 또 생각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계속 기도하니까 지친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나는 계속 하지 이미 용서를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건데 왜 내 안에서 자꾸자꾸 이게 맴돌까 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구나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송포했더니 그들로부터 이 죄의 그 사죄의 확신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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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용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용원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의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야곱에서 1장 6절의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르미야 3, 3장 우리 2절 3절을 아는 것처럼 일을 행하는 요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요호와 그의 이름을 요호와로 하시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신다고 예배서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걸 가져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 나에게 주시는 자녀된 신분과 곤세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가는데 여러분은 전도자이죠 전도자에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헤매게 되어지고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힘을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기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영화에 이렇게 볼 때 주인공이 엔딩으로 한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미련한 사람은 벽을 세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놓는다 여러분에게 정말 공부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위드 하나님과 함께 인만회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정의 소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좋겠죠 그게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 영적으로 수준이 높으셔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다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구한다면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아요 니나 노 하시면서 열심히 다른 곳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모순된 말 아니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말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재판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으셔서 지혜를 주셨고 부귀 영화까지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더 좋은 것을 더욱더 채워주십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받고 싶어하는 좋은 것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아이들은 열심히 불량식품 좋아하고 몸에 안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뭘 하기를 원하세요? 약을 주기를 원하고 건강함을 위해서 더 챙기기를 원하고 아들이 자녀가 구하는 거 주고 싶지 않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들이 열렸습니까? 그 열린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도 세계보고마를 위하여 20대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가기를 원했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전도 성교를 성교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성교! 필리핀 성교를 가야 되나? 아니 그러면 찬양 성교로 어디로 가야 되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교 문을 시작했죠 성교 문을 딱 시작하고 오픈한 지 5월이 됐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들어오라고 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 시간 울며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내 기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열어주시냐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못 갔잖아요 못 가면서 그때 만난 게 달학방을 만났습니다 94년에 달학방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야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다녔다면 완전히 맛이 갔겠구나 영적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내 잘난 맛에 내 기능에 따라서 돌아다녔겠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도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구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전도와 성교 2, 3, 7을 위하여서 우리 예용교회 안에서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실망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곧 얻는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또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지 알고 몸을 위하여서 의복이 필요한지 아시고 먹을 물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거 그런데 주님은 이거 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아시니까 너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통하여 입히고 먹일 것이다 성경 봐라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지 않았냐 과부 봐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건 문제는 뭐냐? 우리를 전도제자로 언약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정말 잘못된 틀들을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개혁하며 우리를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제자로서의 훈련하는 축복이다 7의 극기 16장 4자를 보면 이 말씀하시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언약이다 10편 2편 8자를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이고 소름적인 이 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 모든 민족 이방 나라 237 땅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쬐쬐한 인생이 아니다 이 땅에 먹고 있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5층 교육자실에 전도지 자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게 딱 한 개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사진 딱 찍어서 봤는데 그리고 다음에 라는 전도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16세기 이탈리아 로마 법대에 다니는 졸업반인 이 졸업생이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서 사제에게 내리사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데 그 사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는 법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려는가 변호사가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니까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또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는가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허하고 호무가 자자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걸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대열에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그 다음 최고의 즉복 이방나라 땅끈 열방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걸 또 구하여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또 구하라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죠 만민 237 이 복음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언약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나라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이 다스르시고 동치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크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은 죄악으로 부패되어져서 안 되어지거든요 근데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재창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제 1장 1절 3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측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다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으라 말씀하시죠 찾으라 무엇을 찾을 건가 저는 예전에 찾으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같은 이렇게 언니와 형부와 함께 그래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찾으자 해가지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온 가족이 막 찾으러 다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 여기 이거 주실라나 이걸 주실라나 이걸 주실라나 아니더라고요 잘못 찾았더라고요 요호와를 찾으라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요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암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 뭘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러한 소론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삶 그래서 이럴 때 열려지는 문이 바로 성령 내주 역사 인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곤 11장 1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중에 최고의 선물 성령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지만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치유와 능력 행안과 분별안과 또 예언과 방언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보금을 확산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크리스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영혼 구원과 이삼실 살린 전도제자의 축복의 부름 속에 있다는 사실적인 것 붙잡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본질적으로 나 중심적인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남에게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너희가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뜬금없는 12절에 말씀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이 나올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남에게 기대한 만큼 남도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겸손 속에서 먼저 너희가 먼저 실천해라 희생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남에게 줘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영혼구원의 사랑 우리가 성기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게 본을 보이신 게 예수님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축복 속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번 너의 기도를 점검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야고보소에 있는 말씀처럼 4장 이전에 너희가 얻지 못함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사랑하고 용혼을 사랑하고 보내심을 받은 현장 가정 지역 직장을 사랑하면서 성기는 이 기도의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군사님 한 분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경제활동을 못하시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도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군사님이 1인 1 이렇게 번당헌당을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2월달 안에 이런 일을 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명절이 오기를 설 명절이 오기를 그래서 자녀들이 딱 오면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군사님이 딱 기다렸더니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늘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서 이렇게 돈을 주셨대요 50만 원씩 이렇게 한 구자를 그래서 아 이번에 아들이 오면 한 구자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딱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딱 와서 주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낙심이 됐어요 내가 늘 생각했고 받았던 게 아니라 부족했어요 30만 원을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군사님이 낙심이 됐어 낙심이 돼갖고 힘이 조금 빠져갖고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한 구자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저녁에 왔대요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누나 하면서 위로하고 시간을 갖게다가 봉트를 주고 갔대요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어? 어떤? 어 맞아요 역시 영안이 열리셨네 어? 2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있는 나의 이 마음 이걸 받으셨어 동생을 통하여서 다녀와서 오시고자 바로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보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 3, 7과 정말 본당헌당을 위하여 다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다민족 사회가 안 하면요 2, 3, 7 사회가 안 하면 우리가 잡혀 먹어요 맞죠? 우리가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다민족들 안에서의 가지고 온 그 나라의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가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곳곳에 모슬럼에 짓잖아요 곳곳에 음식들도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솔로몬에게 몇 명의 사람이 있었죠? 천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의 여인들 그러면 그 이방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고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안 했어 결국은 솔로몬을 잡아먹었어요 솔로몬이 노년에 신전들마다 다 가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영적인 분별함을 놓쳐서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그 후대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송포하고 증가해야 돼요 암에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의 예치역복 속에 2, 3주를 찰리는 여러분들은 전도제자로 우리 예은의 모든 성도인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